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선거에서 공정이라는 그런 단어가 사라지고 나면은 승복이라는 것이 잊기가 힘듭니다. 10월 10일 날 민주당의 대선 후보 최종 결정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두 가지 점 때문입니다. 첫째는 4.15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추진했던 핵심 멤버들이 대부분 이재명 캠프에 참여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그들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원하는 대로 여전 조작을 해서 분위기를 띄우고 이것에 꼭 맞는 선거 결과를 또 조작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유력 후보들은 정권교체 운운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재와 같이 조작이 횡행하는 그런 선거제도가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그러나 국민의힘의 유력 대선 후보들은 그런 선거제도의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되기만 하면 그냥 분명히 타도가 가능하다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번 야당 2차 컷오프에서는 4.15 부정선거에 필적할 또 다른 조작 의혹이 그냥 주장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한두 번 당하고도 국민의힘이 야당으로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돼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10월 10일 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최종 누적 목표로는 과반수를 약간 넘는 50.29% 71만 9905표를 얻어서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대선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큰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논란 속에 치러진 10월 10일 날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의 득표율의 절반도 되지 않는 이낙연 후보의 62.37% 절반도 되지 않는 28.3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이 결론선까지 가게 되면 이재명 후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대장동 비리가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적 득표율 역시 전날에 55.29%에서 이재명 지사의 몫이 50.29%로 그렇게 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바로 경선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대선 후보 경선 후보 중대 사태 시에 무효표 처리가 결선 투표 도입의 본 취지에 정면으로 그렇게 반한다는 점을 이낙연 후보 측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제기해왔습니다. 만일 이낙연 후보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졌다면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낙연 후보 역시 또 아주 예외적인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되게 되면 패배한 사람들이 성복 선언을 공식화합니다. 그런데 경선이 끝난 이후에 취재기자들이 집요하게 이낙연 후보에게 경선 결과에 성복하느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지만 이낙연 후보는 결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가 하루에 다르게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는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도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를 향한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월 10일 날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크게 패배하면서 누적 투표율에서는 특거리 과반인 50.29%로 간신히 결선 없이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선거인단에서 크게 패배한 것에 대해서 야당 선동인이 또 그리고 일부 가짜뉴스 때문에 대장동 영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인 입장을 필요했습니다. 공병호 tv가 3일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6만 4천 명이 참가한 설문조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정도 탈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주로 민주당에 개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표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보는 사람들이 불과 15%였습니다. 완주할 수 없을 것이다 보는 사람들이 82%입니다. 잘 모르겠다가 3%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다수인 80% 이상이 완주가 힘들 것이다. 공병호 tv에 엄기훈님이 남긴 내용은 바로 직설적입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아닌 척 딴 짓하고 노력하더라도 그의 비리 첫 작품으로 온 국민들이 알고 있는 마당에 배임은 시장일 뿐이고 점점 더 엄청난 일이 터질 것이 뻔한 상황이 있는 만큼 중도하자는 당연한 것이고 아마 그 진영 자체가 쑥대밭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한 분의 개인적인 주장이지만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 어떤 식으로 확산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책임을 피하기가 힘들 것이다 보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재명 캠프에 있는 여론조사 달인들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재명 게이트로 비하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완전히 덮어버리고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 거립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논평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이낙연 후보입니다. 부정선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양정철 권순희를 비롯한 부정선거 기술자들이 이재명 캠프에 모인 이유도 이낙연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가 비록 민주당의 당내 경선 만큼은 중앙선거관리원이 맡기지 않은 이유가 아니던가. 그러나 이낙연 파이팅이다. 이재명의 부정선거 기도를 사전에 차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든 지금 보면 민주당이 그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라고 보이는 중앙선거관리원회의 K-보팅에 자신을 맡기지 않은 것은 이재명 캠프의 이건영이나 양정철 같이 부정선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중앙선거관리를 맡기면 엉망진창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아마 민경옥 의원이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치아의 한국인의 삶 정말 암담합니다. 절망적입니다. 극단적인 포퓰리스트가 완전히 나라를 거들려는 그런 형국이 벌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사람들이 아무리 내일 일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짧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든 대선후보가 대장동 비리를 그냥 파묻어버리고 되면 결국 한국은 5년은 완전히 그냥 보입니다. 경작을 한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나라를 망칠 것인지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